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런데 종류가 달라서 그러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박 여기는 숙소입니다. 숙소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앞에 연못이 있고 바로 옆에는 케이블카 타러 가는 곳입니다. 이제 케이블카 타러 가보겠습니다. 아직 좀 시간이 있지만 좀 시간이 있지만 분명을 설치해 갔네. 이리 와. 이리 와. 나전역으로. 나전역으로. 나전역. 백석복구에서. 오늘 내가 가려고 생각하는 건 아우라 지역에 가. 아우라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정성우 일장을 보고 더미널에서 이렇게 가서 택시를 아우. 시작하러 가는 거죠. inequeded. números • 섬comố인 아우서리 동선 다리왕상atreon 케이블카를 타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가 예술이네요 정말 곳곳에 사진 찍을 곳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다리왕산 케이블카 꼭 타보세요 1시간 넘게 걸리게 타요 관광버스가 많이 났네요 무슨 버스? 와우아 시내버스 천원짜리를 타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태워주세요 아저씨 지금 시각 12시 17분 말해야되나 어디간다고 찍어야 되는가요? 북병 터미널 갑니다 편시합니다 여자가 있는 여기 여자가 있는 어이엇 친구들 여기서 술알이 만들어줘요 한 개당 3,000원 알뿌리 한 개당 3,000원 너무 사는건 다 먹다가 다 먹다가 다 먹다가 다 먹다가 다 먹다가 많이 먹자 대박 저게 다 먹지 다 먹으라고 진짜 생긴다 어디가 이런 식당 도료 는 도료 도료 에 꼭 알 이게 얼만데요? 네, 이렇게 반 반에 한 명 근데 저기 만원짜리 요거는 만원이에요 한 드릅 있어요 여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에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에요? 이거 내 거꾸들한테 이제 거꾸들한테 이제 거꾸들한테 이제 거꾸들한테 산나물 종류가 많네 엄마 거꾸들한테 이렇게 형 이거는 바다가 가운데가 나오는 거구나 이거 이거는 차이가 되는 거에요? 이거는 차이가 되는 거에요 한번 놀아 남은 날씨가 남은 날씨가 남은 날씨가 남은 날씨가 5일짱길 마지막으로 가면 오래 못 보고 다 본다 대박인데 사람도 없고 와 진짜 좋다 산수유 축제 갈 필요가 없다 지금 정선 여기가 딱 좋은 시절이다 아우라지역이네 여기 옛날 영화의 한 장면이네 저기서 뛰어나올까 액션 여기는 정선 아우라지역입니다 정선 아우라지 열차를 타고 오시면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까지 열차 운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치 우리는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손님 빨리 오세요 여기는 정선 아우라지 아우라지역입니다 아우라지역에 지금 벚꽃이 아주 예쁘게 만발했습니다 님 건너가주세요 기차가 안옵니다 건너가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철도를 따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국백기차가 안다니는 철도를 타고 컴백해주세요 동선아우라지역에 곧 건너가주세요 원래 건너는 게 아니지만 오늘은 건너가야 됩니다 제가 허락합니다 오늘은 기차가 안다니는 건데요 전선 아리랑열차 아우라지역